저는 밴드 첫사랑 기억 조작단의 프런트맨 파이찬입니다 아빠? 그러니까 우리 여자 때문에 밴드라는데 정말 꽉 맞아? 아닐걸요? 나 왕 부담스러워 눈빛으로 날 튀겨버릴 기세야 미쳤어?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사귀를 치고 다녀? 아빠의 말로 미쳤어? 열 열 살이 벌써 불렸냐?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해? 기왕 끌린 이유인데 말을 좀 하면 안될까요? 최석열? 친절한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걸 그만해 부탁할게 앞으로 몸조심해 쓸떡는다 한두팔 하지 말고 나한테나 조직해 딱 1년만 내 눈앞에서 내 옆에 딱 붙어있어 앞으로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면 뒤진다 진짜 아빠 유철을 좋아해 유철 누군데? 기가 뭔데 대체? 아잇 이 말 없어 아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? 내가 최석열을 좋아한다고 말했던가? 아 최석열 안된다고 몇 번만 해 너한테 허락받아야 될 일이야 이게 나의 그 proteger 내가 왜 할거 같아 너의 그 proteger 세경이 된장 세경아 엄마는 벗어날 너의 그 포트 네나 예쁘다! 제가 사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아니야? 화이팅! 집중! 예스, 집중! 복잡하자 마자 괜찮지? Baby, let me take you for a ride 할머니! 할머니! 미쳤어? 연태야! 오늘 중 불이 일일이다 너, 너 할머니! 넌, 누가 상상도 못할 가능성이일수 없어 뭐냐? 상달라며 특급 칭찬 내가 개야? 왜? 뭐 미래에서 온 소년 좀 되시나? 어떻게 알았어? 형, 이 도른 새끼 진짜 이 도른 새끼 진짜